플래스 3 교감학습 너의 마음이 보여 뇌파로 귀가 움직이는 센서를 착용 후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센다라고 생각을 한다 집중 초집중 베리 인테레스틱 상대의 선마음을 이끌어낸 최고의 교감 멍이 다음 무대의 엔딩 요정이 된다 뭐지? 엔딩 요정?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형정심 형정심 솔직히 내가 아이돌치고도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아니 아니 잘생긴 건 아닌데 형이 올라가요? 봐줄만 하다 봐줄만 하다 봐줄만 하다 야 대답을 대신 귀로 했네 귀로 대답해 보려고 할게 야 너는 우리 엔하이픈에서 제일 잘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지? 왜이래 왜이래 너가 지금 지은 것 같다 왜이래 왜이래 계속 움직이네 진짜 데뷔 후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벌써부터 공합패션으로 생각해봤지 아니? 솔직히 하창 시절 때 인기 많았지? 응 솔직히 여기서 내가 그 싸움 제일 잘할 것 같아 갑자기 갑자기 무슨 스트릿파이터야? 연습하면서 우리 엔하이픈 멤버들한테 답답한 적 많이 있지 연습하면서? 연습하면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 하하하하 지혜야 우리 시트에서 항상 바지만 입고 다리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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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잠이 안 와. 파이팅 파이팅. 귀엽네. 귀엽네. 귀엽네 반응이었다. 귀엽네. 중요한 날에 빨간 팬티만 입지. 아니요 그건 니키 아니에요. 그건 니키 아니에요 그건 니키. 중요한 날에 빨간 팬티. 아 딸기 팬티? 딸기 팬티. 형보다 성훈이가 좋지. 형보다 성훈이가 좋지. 형이 왜. 형이 왜 그래. 형이 왜. 형이 왜 그래. 형이 왜. 형이 왜 그래. 상당히 흥미로워. 솔직히 형한테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많이 못 듣지. 텐먼스는 내가 가장 잘 어울린다. 강아지 취급하지 마. partie 결약을 뱉는 데이 exchangingission generic tulip thanksie. rah하· ㅋㅋㅋㅋ'dppe entrant again 데뷔 앞에 처음 приз and What are you wanting to worry about. 데뷔를 앞두고 가장 고민되는 게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금 소심해서 팬 분들께 잘 못 해줄까 봐 걱정입니다. 아 나는 우리 멤버한테 애정이 많다 그렇다 이 얘기는 많이 하자 그냥 한 마리다 다시 그냥 한 마리다 다시 아니다 야 선택해 야 선택해 지금 매우 흥미 없다 사실 요즘에 살쪘다 시부르 시부르다 시부르게 많이 살쪄가지고 살쪄가지고 내가 옛날 폰에서 제일 귀엽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안무 연습할 때 형들이 답답하다 안무 연습할 때 형들이 답답하다 아 느낌이 실망인데 실망이야 나 의심했는데 선우 형을 가장 편하고 좋아한다 너무 좋아 아닌데 박박 아니 근데 괜찮은데 솔직히 자기가 지금 고양이 귀 차고 있는 게 매우 귀엽다 생각한다 솔직히 자기가 지금 고양이 귀 차고 있는 게 매우 귀엽다 생각한다 아 진짜 너무 웃겨 숨길 수 없구만 강아지보다 내가 더 귀엽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귀엽고 나는 정말 난 레전드로 진짜 귀엽고 정말 어 최고 세계 최고로 귀엽고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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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이래 왜이래 야 왜이래 왜이래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본 시간이었어요 최고의 교감봉은 멤버들의